네 브리더스 퀄리티 tv 구독자 여러분 신용주 박사 입니다. 2-2강 근골격계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에서 이제 피부 깃털 불이 같은 조식들에서 알아봤고 이제 지금은 앵무새의 뼈대를 이루는 근골격계 입니다. 자 이제 개괄 입니다. 기본적으로 조류의 뼈는 앵무새도 마찬가지지만 물론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아주 단단한 뼈를 갖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무겁고 단단한 조류의 뼈는 가볍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면 이 조류 뼈의 골수강 내부를 보여주고 있는데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텅 비어있고 그 사이를 이런 식으로 지그재그로 얼기설기 교량과 같은 것들이 바치고 있습니다. 텅 비어있어서 저희가 함기골 이다. 지금 아래쪽에도 보시면 조류 뼈의 단면입니다. 다리뼈로 보이는데 이런 식으로 생겨 있다. 이유는 뭡니까? 비행을 하기 위해서 입니다. 모든 뼈가 물론 다 그런건 아닙니다만 아주 작아서 이렇게 할 수 없는 뼈들도 있겠죠. 그래서 그 어떤 핵심을 이루는 근간을 이루는 뼈들은 이런 식으로 생겨 있다. 오른쪽에 보시면 앵무새 수의학에서 저희가 사진을 갖고 왔는데 주요한 뼈들입니다. 다리뼈들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날개뼈가 이렇게 되어있고 이 날개뼈들이 만나는 구조들이 있는데 지금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날개가 지금 이렇게 보면 한 덩어리, 두 덩어리, 그 다음에 세, 네 덩어리 정도로 되어있는데 여기는 사람의 경우 포유동물에 있어서 어깨뼈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깨뼈와 동일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상완골이라고 되어있죠. 상완이 뭡니까? 윗팔이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척골하고 요골이 나옵니다. 두 개로 나와져 있죠. 즉 포유동물, 우리도 지금 이쪽에 보면 뼈가 이렇게 두 개로 되어있습니다. 만져집니다. 대충 위쪽에는 하나로 되어있고 그럼 어떻게 돼요? 해부학적 구조를 놓고 봤을 때 포유동물을 놓고 보면 또는 인간을 놓고 보면 여기가 바로 손목뼈입니다. 여기가 바로 여기예요. 우리의 손목이에요. 그러면 손가락이 매우 긴 셈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보시면 이 앞쪽에 소익이라고 해서 첫 번째 소익골이라고 해서 첫 번째 손가락뼈가 있습니다. 엄지손가락에 해당되는 부분이 여기. 그 다음에 나머지는 하나하나는 이것들이 손가락의 마디들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독특한 거로는 견갑골이 물론 있지만 오회골이라고 해서 흉골 앞쪽에 우리는 흉골이 매우 약하죠. 작죠. 그런데 이 흉골이 매우 크게 발달해 있고 이 흉골하고 어깨의 구조물들을 연결하는 오회골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인간하고 다른 독특한 구조물이고 대퇴부도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대퇴보면 대퇴맛대퇴돌기라고 해서 대퇴부가 골반에 끼어져 있는 구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가 무릎뼈입니다. 이 부분이 무릎뼈고 그 아래에 정강이뼈가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발목골로 들어가는데 부척골이라고 하는 부분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링을 끼울 때 그 링이 이 부척골에 끼어지게 됩니다. 그 나머지는 이제 발가락뼈가 들어가고 자 먼저 두개골부터 붙도록 하겠습니다. 두개골은 가벼운 상자 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두개 안면 경첩이라고 해서 두개골하고 앞쪽에 있는 부리 상악이죠. 부리 사이에는 좌우로 움직일 수 있는 가벼운 경첩부와 같은 구조로 있습니다. 이게 한 덩어리 통으로 붙어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독특한 것은 안화가 눈구멍이 엄청나게 크죠. 두개골의 거의 절반에 달할 정도로 안화가 엄청나게 큽니다. 즉 다시 말해서 안구 자체가 크고 이건 또 다른 얘기로 시각정보가 조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지적인 측면에서는 반면에 후각적인 부분은 약해요. 그 다음에 청각적인 부분도 약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악 같은 경우에는 두개의 뼈로 구성되어 있는데 어떻다? 상악이 고정되어 있지 않아서 비교적 자유롭게 움직입니다. 뱀 같은 경우에 턱이 빠질 수 있잖아요. 그런 비슷한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큰 무리가 없겠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윗뿌리 자체에 구멍이 있어요. 만약에 앵무새가 폐사하게 되면 혹시 부검을 할 기회가 있으면 윗뿌리를 한번 그대로 다이석트 절단을 한번 해보시면 공동을 볼 수 있을 텐데 거기에는 호흡기하고 연결되어 있는 큰 구조물 빈 방이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호흡에 도움을 준다라고 받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특히 새들이 시끄러운 시간이라 가지고 저희 앵무새들이 많이 떠들고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들 새 좋아하시는 분들이니까 이 정도 문제 없으시죠? 그 다음은 이제 척추하고 갈비뼈 근간이 되겠죠.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목은 매우 유연합니다. 옆에서 봤을 때 앵무새뼈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매우 유연한데 재미있는 거는 흉추 부분이 경추가 지나고 흉추 부분이 대부분 움직이는 데 조금 제약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융합 흉추라고 하는데 이게 하나의 구조물 흉추가 마디 마디가 존재하긴 하지만 그게 어느 정도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유도가 매우 떨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반면에 꼬리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요. 꼬리 기술을 조정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럼 왜 붙었냐? 별로 필요가 없는 거죠. 몸을 그렇게 움직이는 과정에서 흉추가 자유롭게 움직일 필요가 없고 오히려 비행 과정에서 거기를 견고하게 잡아주는 것이 비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진화한 것이 아닌가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흉곽 이음 구조라고 하는 것이 물론 갈비뼈가 있고 흉곽 이음 구조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아래쪽에서 흉곽 이음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데 흉곽 이음 구조의 핵심은 뭐냐 하면 척추, 갈비뼈 그리고 앞쪽에 킬본이라고 해서 가슴뼈 등이 하나의 구조물로 단단하게 형성되어 있고 그 과정에서 비행할 때 나오는 에너지를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분산하고 재활용하는 것이 흉곽 이음 구조의 핵심입니다. 일반적인 포유동물은 앞뒤로 움직이는 운동을 보통 다리가 하게 되지만 걷다 보니까 조류는 앞뒤로 팔이 움직이는 것보다는 좌우로 상하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죠. 그런 과정에서 전체 몸의 한 15% 정도의 근육이 이 흉곽 부분에 집중되어 있고 가슴 쪽에 그러한 과정에서 아주 견고한 구조물이면서 동시에 어느 정도의 탄력을 갖고 있어서 마치 스프링처럼 어떤 에너지를 유지하고 그 다음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러브버드하고 로젤라 계통은 이러한 구조에 있어서 좀 큰 차이가 있어서 그 쇄골 부분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이런 회복적 구조를 제가 다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 한 3시간 정도 해야 되거든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동물학이나 또는 수의학을 전공하시면 좀 더 깊은 수준으로 배우실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책에서는 아주 깊은 수준으로 언급은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강의의 목적상 그런 강의를 하면 안 들으시더라고요. 날개 한번 들어가보십시오. 날개의 구조 매우 복잡하죠. 신경과 정맥 그리고 근육 각종 골격 구조를 지금 다 전체적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수의과 대학에서는 보통 이런 것들을 다 외우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러실 필요는 없으니까 대충 이렇게 되어 있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신경이 어디로 지나가는 거나 중요한 근육은 어디에 배치되어 있구나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이것을 명칭을 다 기억하실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날개는 기본적으로 접으면 오히려 운동성이 높고 펴지면 이 각각의 날개 구조물이 운동하지 못하고 어깨 부분에서 움직이게 됩니다. 일단 펴지면 마치 자물쇠처럼 락킹이 돼가지고 자유도가 매우 떨어진다. 그렇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바람의 저항 같은 거를 이겨내지 못하고 팔이 접히거나 즉 날개가 접히거나 해서 비행이 실패해 비행이 실패하면 떨어져 죽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흉근이 날개뼈에 붙어있게 되는데 상하 운동을 하는 거죠. 위아래로 이렇게 날 때 그래서 전체 체중의 최대한 20% 정도가 흉근에 붙어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날개는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리 구조물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다리 구조물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부척골이라고 말이죠. 중요한 곳이죠. 여기에 이제 레그링이 들어가야 되는데 참고로 맥허우 같은 경우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맥허우는 이 부척골을 이용해서 갔습니다. 이것도 바닥에 대고 걷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걸을 때 좀 뒤뚱거리고 우리처럼 걷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고 발의 구조는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대지족이라고 하죠. 그래서 발가락 두 개가 앞뒤로 서로 마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반적인 조류는 정교하게 무엇을 잡는 게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앵무류는 매우 정교하고 동시에 견고하게 사물을 붙잡을 수 있다. 그것이 앵무류의 일반적인 조류하고 있어서의 좀 큰 특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딱따구리도 아마 이런 형태의 대지족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수직으로 되어 있는 나무 수피에 견고하게 들러붙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힘을 많이 쓰는 이유로 대지족을 갖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리의 구조는 이런 식으로 생겨 있고 이 부분이 무릎이고 이 부분이 사실은 사람으로 따지면 뒤꿈치에 해당하는, 발 뒤꿈치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여기는 발등뼈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뒤쪽에서 보시면 이제 회복적 구조를 좀 이해하시면 도움이 되는 게 각각의 정맥이라든지 핏줄이라든지 또는 근육, 뼈, 관절의 이름들이 종종 나옵니다. 예를 들면 경골, 발목골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서 제가 피를 뽑을 일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흔히 언급이 될 수 있고 날개 같은 경우에는 이 아래쪽에서 보통 저희가 피를 뽑게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잘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이 정도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 2-3강 소화기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끝났네요. 10분 만에. 네.